요원들, 그동안 잘 있었나? 출동! 자네의 코트는 007일세 잡으러 온다고요? 도망가! 잡으러 온데? 최종의 첩보요원 자격시험의 최종 관문은 물청쌀 이게 물청이요? 누구지? 따뜻하게 오지마! 죄송해요, 어쩔 수가 없었어요 다 해냈어 다들 수고가 많으니 다들 수고가 많았네 오늘 자격시험을 우수한 성적으로 통과한 1, 2등 팀에게는 내일 007 미션에서 아주 요긴하게 쓰일 스마트 PC와 함께 휴대전화를 수여한다 안타깝게도 꼴찌를 차지한 3등 팀에게는 휴대전화만 전달한다 좌절하지 말고 내일은 더욱 열심히 임무를 수행해 주게나 어? PC는 뭐 어디 왔어요? 아싸 최석이 형 저도 못쓰는 거네 야 이거 이걸 어떻게 쓰나? 다행이다 나도 못쓰고 여기서 잠깐 아웃면허는 팀 분수와 상관없이 개별 성적으로 발급된다는 사실 알고 있었나? 몰랐는데요 오늘 내가 자네들의 미션 수행 과정을 쭉 지켜보며 개별로 점수를 매겨왔어 아웃면허 합격자는 내일 오전 9시 정각에 내일 오전 9시 정각에 아 진짜? 아침부터 고생이 많으셔 아침부터 고생이 많으셔 스릴 넘치게 한 건 처음이거든요 아 그래서 이제 간만에 너무 재밌게 해가지고 되게 피곤해가지고 가자마자 안전을 뻗었거든요 크 1분 남았습니다 1분 정말 시간 약속하라는 아주 철저한 전화 안 오는 거 아냐? 오우우우 드디어 올게 알구나 여보세요? 여보세요? 이게 오랜만에 써봐라. 어떻게 봤는지 모르겠군. 왜 안 받아주는 걸까. 어제 하루 동일 혹독한 훈련을 받느라 수고가 많았네. 좋은 아침입니다. M님. 이제 자네에게는 아웃 면허가 발급. 오 감사합니다. 자네의 코드명은 0011세. 001? 005? 내가 003. 네. 코드명은 이원들끼리 강유해서는 안 되네. 이제부터 정식이원이 된 자네에게 미션을 주겠네. 이제부터 정식이원이 된 자네에게 미션을 주겠네. 전 세계 금시장을 장악하기 위해 브리즘 타워의 금고를 폭파하려 한다는 저포가 들어왔어. 자, 지금부터 전송되는 장소들에 가서 정보를 수집하고. 2시까지 우리 좀 타오러 가서 금고 폭파를 막기. 알겠습니다. 림스포도 모르시나요? 우리에게도 정체를 쉽게 들켜서는 안 돼. 알겠습니다. 임무를 수행하겠습니다. 야, 이제는 국제 금시장까지 러딩맨에서 하러 누구만. 어? 아, 예. 뭡니까? 열어오면 되나요? 네. 아, 이런 거 원래 길거리에서 줘요? 뭐야, 선물을. 택배 맞아요? 네. 거짓말하지 마. 아! 여기. 여기. 진짜 택배입니다. 아, 미안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들은. 알겠습니다. Clinics에 일어나죠.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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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בה요?